롤체는 위튜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게임 시작 전에 찍어야 상대방이 서렌을 치지 않겠죠? 지금 일단 아래쪽에 COU의 기본 스펙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퇴킬을 쓴 이후에 평타 3번이 강력해지는거에요 데미지 보이시나요? 강력하고 스킬 썼을 때 첫번째 평타 강력해지고 두번째는 고정피해 그리고 세번째는 에어본하면서 광역피해 아닌 광역피해 약간 요런 느낌 자 그러면 싸움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? 총 72번의 엄청난 가격을 보여주는 COU 삼성 고정피해 보셨죠 방금 자 펀치 고정피해 광역딜 자 스킬쓰고 평타 고정피해 광역딜 이러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네 더 네 더 네 더 네 더 예거 여러분 너